ㄷㄷ 그 벨 누르까? 아니야 근데 안돼 안돼 새벽 6시가 되기 때문에 말이 안 통하잖아 교육 간다고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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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큐 고마워 일절 해놨단다 외계가 ㄷㄷ 연료 РЕX 지먹어볼까 200여정 200여정 15,000원 10,000원 ㅇㄷ 9,000원 11,000원 200여정 15,000원 수선하러 누가... 하이텔 세 번지가 또 매달이 타는데 이거 놀라면 온다 면집도 수어갔네 수선하다고? 기다리자 기다리자 빨리 해주지 그래 아니 대신 거 빼고 대신 거 빼고 스테이크 이런 공간 이는 하이텔 연락 시험 시그니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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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그러워 옛날 하자마자 이랬노, 눈치 있으나 뭐, 뭔지, 뭔지 안하자마자 뭔지 안하자마자 뭔지 안하자마자 왜, 아빠가 내일, 내일 갔대? 쟤라는 배수린들 교육했잖아 근데 솔직히 배수린들 교육 못하자마자 무조건 명령을 해주는데 뭔지 해요? 네 다음날 올리브 꼭 없으면 남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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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